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처런만의 좀 반등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목마르시죠. 삼성전자 5만 원대라는 게 일단은 납득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뭔가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묵묵부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라는 오늘 앵커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였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선대 회장의 추모 4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이 행사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했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의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뭔가 해법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많은 기대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전히 이재용 회장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건희 전 선대 회장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전에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지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갔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이건희 전 선대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곱씹어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왔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저는 인상에 남았던 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문득 떠오른 이건희 선대 회장의 말 첫 번째 93년이었습니다. 프랑크프루트에서 삼성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 말고 저는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더 와 닿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인류가 절대 안 된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안 변하면 인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지금 위기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단행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1.5류, 2.5류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또 한 번 IMF 위기나 전반적인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나 이런 재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닌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과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자극하는 말을 했죠. 어쨌든 이건희 선대 회장은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직원들이나 전 삼성 가족들을 자극하는 말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늘 줬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그런 말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가 저는 떠올랐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95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전으로 한참 뭔가 피크를 올리려고 할 때 탱크주의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 휴대폰의 불량률이 무려 11%가 나왔는데 이것에 이건희 전 선대회장이 분노를 하면서 지금 불량 나오는 거 다 가져와서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이렇게 화형식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자극했죠. 품질로 이제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삼성전자를 또 한 번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총매제가 됐습니다. 자극하는 그런 행사, 뭔가 눈에 보이는 행사였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극이 되면서 삼성전자 전반으로 품질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게 머릿속에 세포의 DNA에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 계속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극과 그 앞으로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건희 선대회장의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도 떠올랐는데 역시 프랑크프루트 선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재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건희 회장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원이 100%, 100이라고 봤을 때 나쁜 쪽 5%와 좋은 쪽 5%, 어느 사람, 이 좋은 쪽 5%가 출세하는지 아니면 나쁜 쪽 5%가 출세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90%의 삼성 인재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90%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쁜 쪽의 5%가 출세하고 승진하는 그런 인사구조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그룹 내에서는 나쁜 쪽으로 90%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삼성에서도 기술, 테크 쪽의 인사들을 소외시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지붕 내부에서도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국에 이재용 회장이 뭔가 키를 지고 메시지를 던져야 삼성전자가 바뀌고 시장에서도 평가가 달라질 테니까요. 결국 이재용 회장이 돌파해야 됩니다. 일단은 과감한 인사개혁 11월 말에 인사, 삼성 사장단 인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건희 회장이 등기임원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책임 경영해야 되니까 이건희 회장이 복귀하게 될지도 이재용 회장이 복귀하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미래 전략실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돌파하게 될지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